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상 칼럼 굳은 땅 홍해거리입니다. 저는 남해에 위치한 사우스케이프에 와 있습니다. 처음 와봤는데요. 정말 듣던 대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제 뒤쪽으로 남해 바다가 잘 보이시죠? 오늘은 이렇게 멋진 풍광을 뒤로하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비욘디가 고맙게도 구독자 100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는 지금 이 순간 99만 6천 명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며칠 후면 100만 구독자 채널이 됩니다. 물론 100만을 넘는 채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딱딱하고 좀 어렵고 재미없는 의학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채널인데 100만이라는 분들이 모였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덕분이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한 가지 부탁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비욘디는 애프터 더 레인 그러니까 비욘디 땅이 굳고 무지개가 뜨듯 치유와 건강을 상징하는 순우리말입니다. 2012년 3월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때는 제 매니저하고 단 둘이 카메라 하나 떨렁 메고 다니면서 인터뷰한 영상을 올리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내과 전문이시죠. 안지연 선생님을 편집장으로 모시고 14분의 PD들과 함께하는 결코 작지 않은 매체로 성장했습니다. 정말 감회가 새롭네요. 지금까지 천여분의 의사분들 참여하셔서 5,400여 개의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 수면제를 술에 타면 어떤 맛과 색깔이 나오는지 저희가 실험을 해서 보여드리는 영상을 올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매체에서도 많은 박수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잘못 다룬 거다 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제가 경찰서에 여러 번 불려 다니는 등 본욕을 치른 경우가 생각납니다. 반대로 보람 있었던 일도 있었죠. 스위스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미 18명이나 안락사를 신청했다는 걸 국내 최초로 특정 보도해서 다른 언론사들이 받기도 했다는 얘기죠. 무엇보다도 보람 있었던 건 지난 코로나 사태 때 많은 분들이 불안했잖아요. 그럴 때 매일 밤 전문가를 모시고 2시간씩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는 코로나 랜선 상담소를 한 달씩 하루도 안 빠지고 두 차례에 걸쳐 방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비욘디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들려 드립니다. 의학이 결코 딱딱하지 않고 의학이 재미있다라는 걸 모토로 앞으로도 많은 좋은 영상들을 선보이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팬네임을 공모합니다.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십시오. 예를 들어 BTS는 아미라고 하고요. 블랙핑크는 블링크라고 하잖아요.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직접 지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을 쭉 올려주십시오. 가능하면 따뜻하고 그리고 밝은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질병이나 건강뿐 아니라 행복까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이름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댓글로 달아주신 분 가운데 선정된 분께는 저희가 100만원의 상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깝게 탈락하신 분 가운데 10분을 선정해서 10만원 상당의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인이란 제 책도 선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비욘디 100만 구독자 눈앞에 둔 것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는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